사람이 살면서 이제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고 또 별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되지만 이준석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모한 인물들이 하는 그런 발언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과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자 귀한 기회였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집단을 지어가지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 좀 잘못하더라도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에서 봤다시피 무조건 우리 편이 잘못한 것도 잘한 것이고 잘한 것도 잘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이준석 사태를 보고 유승민 의원이 북콘서트를 대구에서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이른바 윤리위원회가 조폭 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준석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바른 미래당의 다 같은 멤버들이니까 이준석 하태경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면 피치 못해서 저런 말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우회적으로 이준석 씨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윤리위원회가 조폭 갔다 이런 발언은 그냥 사람들을 듣는 순간 그냥 격노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화살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로 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을 다듬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당장 그 부분만 그렇게 잘라가지고 낼 것을 정치를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감각적으로 알 텐데 왜 그런 실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 씨는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아이보다도 한 두세 살 정도 두세 살 정도 많겠네요. 두세 살 정도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제 남자고 또 저는 딸아이가 없이 또 남자아이들을 두 명을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면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자기 나름의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나 잣대 같은 게 있죠. 그것이 뭐 결국 객관화 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이제 말투 그 다음에 음색 그 다음에 시선이 머무는 그런 위치 특히 이제 많이 보는 것이 발걸음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많이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씨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마음에 쓱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제한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사내 아이가 남자가 저렇게 발걸음이 왜 저 모양이지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어른들한테서 많이 들었던 것이 꼭 기생오랍시 같다 기생의 오라버니 그냥 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을 기생오랍시라고 그렇게 경상조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기생오랍시 같은 그런 말투다 태도다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자라면서 어깨 너머로 어른들한테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그냥 그걸 보면 떠오르거든요. 이준석 씨가 시선을 말을 할 때 시선을 앞에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감을 못 잡았습니다만 다만 발걸음하고 말투 같은 거가 나이가 좀 든 사람 입장에서는 남자를 볼 때 딸아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신랑감을 평가할 때는 그냥 낙제인 거죠. 그런데 그 비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못 고칩니다. 말투라든지 물론 음색은 타고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고 발걸음이라든지 뭐 그 필체 이런 것도 지금 세대는 교육을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 필체도 보게 되면 그게 많은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세월과 함께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나 시야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분위기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다음에 안색 그다음에 시선을 두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발걸음이라든지 필력 같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나 말 말이란 것은 그거는 뭐 그냥 꾸며낼 수가 있으니까 검색 꾸며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당의 공식기구고 공식기구에서 가세연이 뭐 예를 들면 폭로를 했건 아니건 간에 어떻든 당 윤리위원회의 제소가 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성상납건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당 공식기구에서 장고 끝에 결정을 내린 거죠 봐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벌써 결론을 내렸어야 할 사안인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왕이 윤리위원장이 이준석 씨를 웬만하면 봐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마 다들 평가할 겁니다 그 당 공식기구가 결정을 내렸으면 그 당 공식기구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더러 그것을 수긍하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나 태도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인 거죠 그것을 반박을 하고 여전히 당원 권리가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이준석 씨가 보여준 그런 언행으로 미뤄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딱함과 안타까움과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